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네, 저희 카라가 이번에 세 번째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싸인홀드 뮤직을 사랑하시는 회원님들, 카라를 기다려주신 모든 팬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앞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이번 카라의 정규 3집 앨범은요. 타이틀곡 스텝! 타이틀곡 스텝! 되게 밝고 경쾌한 곡인데요. 되게 힘을 가지고 살아가자, 열심히 살자, 의욕이 생기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수록곡들도 뭐 데이트, 스트로베리, 밝은 곡도 들어있고요. 또 전번 앨범에 들어있던 발라드 나는 아이엔지의 어쿠스틱 버전도 들어있고요. 또 스텝 말고 신나는 노래, 좀 강한 노래죠. 따라마랑 라이드. 이번에는요. 특별히 여러 작곡가님들이 함께 만들어주셔서 조금 더 다채로운 카라의 색깔을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싸이웨드 뮤직 회원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정말로 저희가 준비한 카라와 싸이웨드 뮤직이 준비한 정말 특별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요. 카라의 유튜브 생방송 초대 이벤트! 당첨된 분들은 카라의 생방송 유튜브 현장으로 투자해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카라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 특별한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카라의 팬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저희 멤버의 C 로그에 들어가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에 대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정성껏 남겨주신 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바로 카라의 생방송 촬영 현장으로 저희가 초대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감상평만 남기면 좀 섭섭하니까 저희 타이틀곡 구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또 구매를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따로 추첨을 통해서 저희 멤버의 싸인이 들어간 CD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스타데이 페이지 상단에 이벤트 정보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모두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면 정말 당첨될 경우가 정말 높아지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규 3집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왜 이렇게 웃어? 잠깐만. 잠깐만.